이 정도 구성이면, 오 켈빈! 너프 됐다는 켈빈 한번 해보죠 저희 팀 구성이 먼 거리가 좀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속도가 좀 느려진 게 느껴지긴 하네 오케이, 이 정도 저는 얼마나 직전한 타이밍에 스턴을 해주느냐가 요번에 잘하는 거 버프를 크게 먹었나? 아닐걸요? 제 생각, 제 딸이로는 그렇게 뭔가 변화가 없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저도 다 보지는 않아서 대충대충만 훑어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몬테나를 지금 해본 적이 없네, 요건 패치된 이후로 이후로 эффектив적idad 맞아, 뭐하는 데ид의 이후로 10개는 대충 생각하고 있나요? 10개 형은 말하는 데이밍에 따라가 empathy 흑엉, 안뒤의 그 사람은 흑엉, 음, 올려도 흑엉, 흑엉, 흑엉 점점 더 guaranteed success 뱃, 데이 같은 게 빠른 적이 나의 안 되는데, 느려졌다는 느낌이 엄청 크다 돈 먹고 오죠 어 힐 안 줘도 되는데 돈 먹으러 갔다 와야 돼서 몬테나는 그렇게 안 받았다 아까 했는데 아군 몬테나가 16킬 2데스 하던데 아 근데 몬테나가 원래 세요 몬테나는 힐러만 있으면은 진짜 힐 따기 좋은 캐릭이에요 특히 중단거리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몬테나는 저 뭐지? 괜찮은 캐릭이고 좋은 캐릭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기어를 먼저 까는게 좋죠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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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 캐릭은 약간 요런 캐릭이야 오 지금 핑 찍어주신 분 센스가 진짜 쩔었네요 핑을 잘 찍어줘서 제가 잡을 수 있을텐데 오우 야 빠져야겠다 휴! 딜 집중되면은 바로 빠지고 집에 한번 갔다 오고 피가 많기 때문에 힐을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왔다갔다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빨리 채워주고 돈을 모으면서 기어를 빨리 까는게 훨씬 좋습니다 불 쏘는 애는 엠브라일텐데 아 근데 쟤도 불 쏴 그 누구야 몬테나도 불 쏩니다 아 엠브라 엠브라가 상당히 지금 엄청난 버프를 받은 느낌이 있어요 아우 귀찮네 맵 확인하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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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야죠 빠져야겠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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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쿠가 잘 살려주네요 씹어먹기가 현재 체력이 되면 오우 오 빠져야겠다 죽었네 알라니는 이번에 좀 버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공속이 상당히 빨라져서 상당히 좋아요 이제 기어 다 깠으니까 이제 기어 다 깠으니까 저거 하죠 건물 짓으면서 랩업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느려진게 체감이 될 정도로 느려졌다 예 승화가 엄청 쓰기 불편하네 승화가 너무 느려졌는데요 스텔을 쌓아야 되는데 스텔을 못 쌓군요 우리 쪽에 밀고 있어서 저게 안 나와 저게 안 나와 아우 아퍼 그만 좀 쏴 애들이 나오질 않네 빠지지 뭐 슬쩍 한번 빠져주고 동물 짓고 동물 짓고 아 도끼랑 방패는 올라프 같으네 걔 저거 뭐지 갑자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걔 걔 걔 엄청 진짜 탱탱이야 탱탱이야 응 오베땐 피카츄였다고? 안녕하세요 그 누구지? 드러프 캐릭터 이름이 뭐지? 드러프? 어 볼더? 아 볼더 볼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찮게만 해주죠 지금 딱히 뭐 어떻게 딱 각이 안 나오네요 나오질 않아서 아휴 질 받았네 너프된 후에 첫 텔빈이구나 그렇죠 너프된 이후에 첫 텔빈인데 느려졌어 수야? 기화가 짧은 거는 별로 늑체감이 안 오거든 어차피 풀어버리니까 이동 속도가 완전 느려 맞추기가 힘들겠네 진짜 아니 도망가기 힘들어 슥 훑는 게 힘들어 피가 많이 날아 생각보다 그동안 그러면 하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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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좀 옛날처럼 안녕하세요 옛날처럼 전체적으로 다 막 스르륵은 좀 힘든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 훗고 간다는 건 못하겠네 뭐 여전히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그렇다고 버릴 만큼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 같고 근데 지금 너무 미는 상황이라서 제가 스탯을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살짝 밀려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편할 수도 있어요 스탯을 좀 쌓아야 스톤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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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 알고 계속 이 눌렀는데 못 풀었어 이제 어느 정도 피가 좀 생겨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는 훑힐 수 있겠네요 대충 3천 정도 되니까 생명력스 우리 편 적의 장거리 공격이 없어서 저걸 뚫기가 좀 크게 해야겠네요 센텍 뚫기가 힘드네요 오 낚아진 거죠? 오! 안 돼 물어서 3명 흡제해주고 나오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도 빠져 오 땡스 뭐 할 일 없을 때 돈 먹어 주는 게 최고예요 사도 먹으면서 건물 지어주고 네 변두리 플레이 해주면서 로그인해주는 게 좋죠 땅바닥 있으니까 조심하고 먹어주고 가서 치킨을 드시면서 방송 먹어주고 좋죠 치킨 100% 이거ald이 이거기고 안되겠다 빠지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흐 휴 휴 휴 휴 위험했어 위험했네요 진짜 오 스택 스택 처음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 아 짜증나 그럼 엄청 짜증나시죠 귀찮아도 귀찮아 지금은 어차피 제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 내 갈라 그랬는데 레스님이 가셨네요 시청자도 끼리끼리야? 다들 치킨 먹는다고? 어? 이거 엄청 빨리 풀려 기절 시간도 엄청 짧아졌어 나 지금 칼타임으로 풀었거든? 솔직히? 옛날 풀고 바로 물기도 그래서 이제는 캘빈이 좀 인기 없어질 만하긴 하다 지금 딜을 할 수가 없어 저희한테는 어 그냥 가서 불어야 돼 그렇지! 굿잡! 지금 잘해줬죠 좋아요 지금 제 바로 저거 스턴 바로 걸어줬거든요 걔 누구지? 제 빠질.. 갈뜩 빠질 때 좋아요 지금 궁 딱 생기자마자 잘 썼네요 진짜 아 이거 제가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저 큰 덩치가 왜 이렇게 빨라 저 이동한 기습 썼나보네 핍 많아요 이거 한번 훑죠 좋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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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궁이야 궁 빠져야돼 빠져주고 한번 바르고 다시 가자 오야 밀렸어요 나오면 좀 기회 노려야겠네 이거 아우 아우 너무 힘들어 벌써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 길이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 궁으로 궁으로 적어야겠네요 궁으로 먹는 수밖에 없겠어 궁을 잘 써야되네 이제는 투셋은 그래도 아직 많이 쓴다고 아 진짜 이제 핀이 엄청 줄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많이 썼는데 특히 팀큐 만나면 거의 100%로 들어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상당히 위치하네요 상당히 위치하네요 거의 필수였는데 어 거의 필수였는데 팀큐 너무 짧다 이러면 오랜디 저것도 못 맞추겠는데 좋아 그거 할건 이미 도망가야겠어 일단 사람들 나오면 애들 나오겠죠 그때 가야죠 아 아 아 이걸 이렇게 꿈구면 어떻게 어 궁으로 벽 세웡은 고 빠지고 굿잡 기완하죠 피가 너무너무 저거라서 승화의 불타임 아 이제는 길어지는게 이유가 없을거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무조건 불타임 어 승화로 시키는 저게 너무 짧아져서 스턴이 너무 짧다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무으려고 할때 이미 필요있네 그러니까 많이 짧아졌네 스턴 시간은 이 정도 짧아졌는지 몰랐는데 상당히 짧네요 차라리 이젠 궁을 좀 잘쓴다는 느낌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궁이 더 심해 더 중요해졌네요 밀려질거 같다 한 마리 20분 안에 먹었다고? 스스로가 무서워졌어 CC기는 사실 체감이 금방되기 때문에 어 진짜 짧다 체감이 체감이 크네요 이거는 진짜 체감이 크다 어 좋아 그렇지 아유 무조건 마시네 나가죠 아 진짜 슈 슈 슈 어 힐 굿굿 굿굿 반대쪽으로 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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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딜? 오케이 아 안 돼 안녕하세요 오랫대는 갈릴레아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다 앞에만 사실 차에서 거의 죽은 거야 참 지금 이제 뭐 옛날에 갈릴레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전 다 너프 돼가지고 극악너프 당해서 너프너프너프라 쟨 이제 초진이기는 너프라 한 번도 버프된 적 없는 캐릭 항복했네 굿잡이네요 감사합니다.